그리고 임원희 일병 예? 밖에서는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임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가! 시작과 끝은 우리가! 시작과 끝은 우리가! 우리가! 이상입니다 예 김윤희가 학교 후배라서 저게 옆에서 봐줘 알겠습니다 박기윤희 몇 학번입니까? 저는 1, 3학번입니다 9, 5학번입니다 잘 못해 질문 있습니다 과거 어느 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연기과 연기정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손님이지만 학교 후배 13학번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9, 5학번인데 몇 년 차입니까? 거의 23년이니까 23년이니까 3, 4학번 3, 5학번 3, 5학번 상병 이태영 여기서 오겠습니다 저는 이중대 상병 이중대 상병 슬리키 1병 슬리키 1병 옛날부터 리스펙하고 슬리키 1병 옛날부터 리스펙하고 힙합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랩 한 소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뭐라고 오늘 MGB 훈련을 해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 술 좀비가 내 후에 물어 나랑 같이 훈련을 해 너네들은 그냥 힘쓸 준비만 하고 천천히 천천히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대충 쌤 해보니 이곳 생활 대략 5721 정도 했더라고 그래 난 언터처블 상병 지금부터 귀 한번 후비고 들어봐 한번 이모니 이모니 일병은 마치 출근하신 나의 아버지 출근하신 나의 아버지 이규환 일병은 좀 이따 잠깐 나 좀 봐 나도 살짝 탈모니까 어쨌든 모두 정신 똑 따로만 잘 챙기면 문제 없을 거야 이 생활